반갑습니다~! 수고하셨습니다. 궁금한 그 사람 조용하게 나를 애태운다 그대의 길 내게 더 살려줘 무겁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점점 널 보면 자꾸 보게 되면 깊어져가 우연히 우연처럼 내게 더 가까워졌죠 우연처럼 한연음씨는? 혹시 그 팔에 대해 묻는 거라면 네 무섭지 않아요? 어떤 의미예요? 장애 1급이라는 것도 그게 무서워해야 하는 일인가요? 어쨌든 난 다르니까 어차피 우린 다 다르지 않나요? 서로가 다른 사람인 건 이미 아는 일인데 뭘 더 걱정하는 건데요? disruptions in the world 한연음씨는? 답장합니다 후신문학